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입니다. 1985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4년 상반기 전제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통된 운에 대해서 재미로 보실 수 있도록 뽑아본 부분이니까 들어보시다가 너무 불편하다. 이건 나랑 좀 너무 안 맞다. 하시면 뒤로 나가기를 살짝 눌러주십시오. 먼저 사회적인 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태어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겪으실 수 있는 일들만 뽑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양력 기준으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85년생 분들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은 우선 상반기 중에서는 양력 2월과 3월이 다소 어렵고 힘들고 부침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거나 특정 대상이나 특정 집단과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양력 3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들어옵니다. 2월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3월달이고 3월달 다음인 4월달에는 절제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하는 일이 많고 상대방에게 내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몸을 숨기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달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양력 5월달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달에는 다시 운의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7월달에는 상당한 명예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8월달에는 잠시 운의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을 함께 85년생 분들이 겪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확 좋아졌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롤러코스터 타듯이 쑥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과 금전, 직장생활에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와 사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상반기에 오늘 한번 열어봤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양력 2월달로 확인이 됩니다. 양력 2월달을 제외한 달에서는 소소한 승부도 걸 수가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양력 6월달 정도에도 괜찮은 목표를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7, 8월달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양력 2월달만 잠깐 정체되어 있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진행 중인 일이 데이터가 왜곡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연지체되는 상황도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 달들은 소소한 이익과 소소한 순조로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 2, 3, 4, 5, 6, 7, 8월달에 대부분의 상반기가 여신이 나의 편을 들어줬다고 보여지는데 주의해봐야 되는 이슈는 없는가?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은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에 손을 댈 수 있는 상반기가 됩니다. 새로운 일에 아마 추진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럴 기회도 많이 들어오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만 쫓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익이 되지 않는 일은 뛰어들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자면 굉장히 빛날 것이다. 85년생 분들께는 아주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명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지인,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도 포함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힘의 부침이 예상되는 것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달 자체가 양력 3월 하순과 4월에 걸쳐서 양력 5월 달 봄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인 또는 가까운 지인, 친구, 또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과 생각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이별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몸은 함께 있더라도 상당히 불편해지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양보를 해준다거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준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5월 달에는 그 사람과 있는 것이 불편하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 또 그 사람이 흙과 백처럼 물과 기름처럼 나와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은 아마 내 상황을 말없이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7월 달에는 그리고 8월 달 7, 8월 달에는 상당한 인기와 빛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것이고 평화롭고 여유가 넘칩니다. 3월 달에는 스스로가 조심하는 달이 될 것 같고 2월 달에 1, 2, 3 이렇게 봤을 때 상반기에 운의 흐름을 보자면 내가 알아서 조심하고 내가 알아서 소심해지고 적극적으로 리드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자신과의 싸움이 상반기에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특히 1월 달과 2월 달의 이 상황은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잘한 실수를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4월 달과 5월 달에 걸친 어떤 사건이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 조성이 7월과 8월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공통적인 건강운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건강운에 흐름에서는 큰 이슈는 보이지 않는데 양력 8월 달 하반기 직전까지 가서 85년생 분들의 건강운에 적신호가 온다고 적신호가 온다고 메시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양력 4월 달에는 미리 검진이나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피검사를 해본다거나 병원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미리 봄쯤에 여러분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미리 미리 확인해 보시고 또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운동을 좀 꾸준히 한다거나 식습관을 개선을 해본다거나 스트레스를 줄여본다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8월에 가면 좀 늦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봄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간에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6월 달쯤 가서 보입니다. 그 전에는 활동도 활발히 하실 것이고 또 오히려 건강이 회복이 되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자랑을 하신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일구셔서 이세에 대한 소식도 연초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실 분들도 보여요. 이세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상반기에는 새 식구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해서 건강 상황이 크게 전년도보다 좋아지고 있는 혹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다만 그런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8월 달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